또 하라고? 이건 고래의 함정이다 세 번 하면 안 번져되겠지 그래 리셈하라 엘리트 뭘로 잡지 타격 두 장에 난타하는데 이건 진짜 운 좋아서 잡았다 전판에 안 나와서 죽은 카드 있으면 다음 게임에 바로 나오더라 타격 가비 슬슬 몸박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 과교에라도 써야되지 않을까 아닌가 이거 난관도 못쓰는데 어떻게 이겨나 미친 전장 불격 덱이다 불격은 밥을 알고 있다 아 스네코 먹기싫어 와 딱댐 불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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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슨 외부 사슨 사슨 아 뭐야 이거 이게 뭐야 물음표만 가야지 불격만 강화 겁나 깨려 운영자님석 강화 초기화됐어요 아까 오강이었는데 기사여행 진짜 안뜨던 화괴 연타 소용돌 ees 3강 아니..미친 니 영혼의 고통을 안겨주지 기사 기사 ok 으아아아아아 아니 WHY 미친 고통만 타혈 대기 방 아이씨 뭐야 이거 사기치지마 뱀베가리야 명치달려 아이코 통께 아프네 야 안 먹어도 막쌌었나 난기 방어배수야 먹어야 막겠는데 아닌가 먹어야 막쌌는 20 28 먹어야 막네 근데 맞아도 이걸로 회복인데 불격 빠지면 안되니까 넘어가자 제물 야 양초 양초 먹으면 타격 지울 수 있어 진짜 광기 영체와 강화해서 화교광선 막아야겠다 아닌가 아닌가 그냥 웃기는 소리를 어떻게 하겠지 아잠만 굿 제물 어 룬큐브 고통 룬큐브 고통 해시계 갓댁인데 역시 타격을 지우는게 맞았어 고통을 남기고 타격을 지워야돼 이거 맞다 이거 맞다 근데 체력회복을 못하겠네 체력회복을 못하겠네 아씨 왜 고통 안나와 아씨 화열 급함 화열 급함 아예 어둠에 봉쏠야되는데 아예 어둠에 봉쏠야되는데 아예 어둠에 봉쏠야되는데 아예 어둠에 봉쏠야되는데 과즙 난 고낙 읍복 쓸일있나 난 고낙 읍복 쓸일있나 읍쓸걸 아니 근데 저거 불조약이면 몰라 조금 애매하긴 하다 아예 어둠 치킨 먹는거 비틱해야지 헉 음 무슨 무슨 법으로 신고해야된다 신고사유 혼자 치킨 먹음 어 불조약이다 아니 불조약 진짜 나왔네 불조약 나왔으면 필요한건 다 나왔네 와 개아파 쉽지 않음 불조약으로 에너지 복사되니까 아 이 규준같은 소리하는 절대 안은 또 만났네 난관 남겨놔야지 저거 있어야겠네 그 영 꼬다리 무모한 몰틴 어 안돼 안돼 아씨 이거 맞아? 아니 근데 어둠의 부엉이면 어 잘 모르겠다 아 그래 먹지 말자 나와도 스탯 나오고 난리 어이씨 쓰레기 게임하냐 이거 쓰레기 게임하냐 이거 우와 드롭 있었다 어 난 유물이 있다 없어졌네 어라 지성 눈물이 아이고 난 관각복 난폭한 타격이 있으니까 괜찮나 안괜찮나 괜찮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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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괜찮나 괜찮나 괜찮나 역시 행융합식이야 경로 필요없잖아 경로 필요없잖아 경로 필요없잖아 경로 필요없잖아 노림캐차나 봅시다 아닌가 경로 필요없어 대고통 경로 필요없어 어후 대고통 으앜 안되데재불 아 대고통 으앜 안되데재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194. 252. 사열이다. 아유 사열 이제 왔냐. 사열 어서오고. 사열났으면 얘기가 다르지. 어 보여 안 나오는데. 사열났으면 체력 마음껏 쓴 다음에 다신으로 빨면 되는데. 사열이 없네. 쌉. 사열났으면 되겠다. 사열났으면 되겠다. 사열났으면 되겠다. 사열났으면 되겠다. 음 맛있다. 맛있다. 앗. 흘려보내기. 흘폼. 근본 작업으로 가나? 근데 여기서 근본 찾을 필요 있나. 흘려를 넣어야 할 이유가 있나? 난관. 난관. 불조. 하면 되잖아. 흘보가 나은가? 쌉. 쌉. 아니. 저기도 상점 여기도 상점이면. 넌 뭐하는 놈인데. 아니. 필요한가? 필요하겠지? 강호 안해도 될 듯. 아니. 장난? 미친게임. 버퍼측 일대박음. 버퍼측 일대박음. 넌 tranquille. 네. 그리위받음. 잠시. 아니. 몬아버지. 무산. 해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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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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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불조로 막아야겠지 이거 모블카드 더미에 올려놓을 방법이 있나? 없는 거 같은데 저거 쓰면은 어차피 고동으로 들어오니까 어 어 어 잘 못쓴 보상은 일단 다 지워놓고 기사도 지워야겠네 사신은 다운 더 했어야겠다 사신은 다운 더 했어야겠다 사신 쓰려면은 너무 많이 때리면 안 돼 또 천하무적 걸려서 이런 듯 아니 글쎄 자기가 천하무적이랴 무적특 무적 아님 이게 불격 대기지 안박 안받음 쓰릉 승리 굿 저혈이 고통 더블로 주고 룬큐브 나오는 건 좀 신기하네 도시락 2 1 2 2 2 2 2 2 3 2 3 2